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연식 대비 이 키로수가 절대 나올 수 없는 키로수고요. 그리고 취등록세도 안 나오고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나온 그런 차량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보레 스파크 LS 스타 등급의 차량이고 2012년식 59,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요새 봄이랑 어울리는 모나코 핑크 색상이고요. 그리고 앞에 앰블럼부터 전체적인 트릴 보시면요.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고 관리상태 또한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기등 보시면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흠치 또한 전혀 없는 완벽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이제 뒤쪽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 조그만 문콕이 자리 잡고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한 8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인치는 14인치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휠 보시면 연식이 있다 보니까 흠집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좀 사용감이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산틴적인 부분 까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 이 아랫부분도 관리상태 훌륭하게 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뒷공간 한번 보실게요. 짜잔! 뒤에 보시면 6대4 폴딩 가능하고 아래쪽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삼각대에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 보시면 킷!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센서 알맞게 되어져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 까지거나 흠집 전혀 없는 녀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 쭉 보시면 측면부 보시면 측면부는 완벽하고요. 색상이 핑크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촘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너무 깜찍해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2열 공간 보시면 시트 가죽으로 되어져 있고 사용감은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바닥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요.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옛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오랜만에 이런 키를 또 찍어보네요. 키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 소리 훌륭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59,560km 탄 차량입니다. 여기 스퀘어링 힐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없고요. 연식 대비 너무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왼쪽에 보시면 핸들, 리모컨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쪽에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따로 네비랑 후방 카메라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알맞은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CD 플레이어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볼륨 조절 되게 훌륭한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볼륨 조절 완벽하게 지금 기능 다 작동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돌리는 거예요. 에어컨도 이렇게 빵빵하게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다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플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쭉 보시면 완벽합니다. 경차라서 이렇게 옵션적인 부분은 거의 없지만 가격 정말 훌륭하게 나왔으니까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여드리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훌륭하게 지금 들리고 있고요. 부동액도 알맞게 잘 들어가져 있고 특히나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고 상태가 너무 좋아요. 미세누유, 누유 완벽하게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가격적인 부분, 차량 상태 너무 완벽하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위에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안전한 차량, 실매물 영상 계속 올려드리는 그럼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